자, 언에러지 유사성의 집합인 곳에서 할게요. 대학을 졸업하고 뭐 비즈니스계를 그냥 출신하기도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비즈니스계에 출신하기도 하지만 주로 대학원생들은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대학원 석사 박사 출신들이 대학원 석사 박사 출신들이 그렇잖아요. 대덕연구단지를 많이 가시네요. 네. 그런데 이제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들은 대덕연구단지에서 커리어를 쌓았다가 어디로 가나요? 비즈니스계로 갑니다. 비즈니스계로 갑니다. 비즈니스계로 갑니다. 잘 들리세요. 비즈니스계로 갑니다. 잘 들리십니까? 일반적으로 대덕연구단지에서는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은 대학으로 가요. 교수직으로요? 교수직으로요? 교수직으로 찾았어요. 대학으로 가요. 박사학위가 없는 석사학위만 갖고 있는 애들은 어디로 가요? 그분들이 삼성같이 비즈니스계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비즈니스. 네. 내가 교수직학위였지만 박사학위가 없으면 그냥 정부처럼 연구소에서는 대학으로도 못 가고 그냥 학사 출신들처럼 비즈니스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통과하시죠. 삼툴까지 했죠.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